경남도가 2020년 스타기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.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3천만 원 내에서 상용화 R&D를 위한 선행기술 조사와 기술 로드맵 컨설팅, 해외기술장벽 대응 등 스타기업 전용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. 특히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과제 신청 자격을 부여해 평가를 통해 최대 연 2억 원 이내에 상용화 연구 과제비를 지원합니다.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나 주 사업장에 소재한 중소법인체로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 경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.